한글자막 by 한효정 미압기술 미가정우 아하 임신해갖고 집에 있습니다 소문 못 들었습니까? 리언상 동지 피아노 솜씨가 최대로라고 들었습니다 어쩐지 손가락이 범상치 않다 했습니다 피아노 연주해 주십시오 듣고 싶습니다 다 길어버렸습니다 한 번 손 모여 주십시오 같은 생각 말고 보다트려 이거 네 운명이야 충남아 누구나 쉽게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아니야 나 홀로 여기에 있네 연주 잘 들었어 실력이 옛날 같지 않더라야 국제 콩쿠션을 잡던 리언상이 어디 두고 다니나? 끊어라 나 일하고 있어 무슨 일? 집 나간 개새끼 찾고 있어 잊지 못하는 거지 러시아 시절에 모든 것들 류 대욱이 너는 군인이 맞지 않는 것 같아 아닙니다 너 뭐하고 싶었어? 너 뭐하고 싶었어? 가라 가라 가서 근거하라 나라고 나라고 하고 싶은 것이 없어 갔어 그냥 사는 거야 그냥 아무리 몸 좀 접어야 소용없어 내 마음껏 실패하러 가는 겁니다 여기서는 실패조차 할 수 없으니 해보고 싶은 거라도 실패하고 또 해봤다가 또 실패하고 멈추지 않습니까? 개새끼